자 우리 핀란드 대표팀 프로모크루 또 본 대회에서 유일하게 비거리 속해 있는 팀으로 잘 나아져 있는 팀이죠 우리 프로모크루가 첫 번째 네 어 이제 몸을 풀고 뒤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락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모쿠 더 큰 에너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에 맞설 팀입니다 일본과 중국 등 여러개의 나라가 여러 팀으로 오늘 이 자리에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컴온 스테이지 빅보이 롤 이시아 뽀뽀 홀뽀라 자, 곧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멘트는 루틴을 각각 2번씩만 포용이 됩니다 포모, 포모 크루 8분, 2루틴 비보이 롤레이자 8분, 2루틴 자, 가볼까요? DJ, 잘 레디? 포모, 레디? 비보이 롤 비보이 롤레이자 비보이 롤레이자 비보이 롤레이자 비보이 롤레이자 비보이 롤레이자 부천시민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으면 손을 걷는 위로 손을 찌려라 으어우 Bear Let's go DJ DROP THE BEAP-BEAP-BEAP B. H- adorable All right judges, getting ready The first battle for BBIC Let's rock and roll Let's move on through with We will douyo Just gotta be frustrated 한번클? 셔야맨 직전 다음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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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 한 번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번씩입니다 비보이 시계킹 시계킹 아니 시계되는 비보이 시계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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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킹